요때 하나 먹어봐 음! 아유 잘 됐어요 오늘은 팥에루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단단한 팥 있잖아요 이거를 하루 불리면 이렇게 돼요 이러면 뭐가 좋냐면요 한번 삶아내지 않아도 아린맛이 쏙 빠져요 불린 팥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벌려요 불린 팥을 볼에다 놓고요 여기 조금 고를 게 있어요 요렇게 보면 절대 안 불는 팥이 있어요 요렇게 모지랭이들이 요걸 좀 골라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팥 삶아 놓고 나면 아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한 게 있어요 이런 소리들 하시거든요 어우 돌대기 같아 완전히 불린 팥을 웍에다 넣고요 이거는 완전히 불렸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잡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밥하는 물 정도 우리 밥하듯이 불을 강불로 켜주세요 이거는 맵쌀가루인데요 습식가루에요 그래서 약간 촉촉해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에다가 한번 쳐 줄 거예요 이렇게 맵쌀에다가 찹쌀가루에요 이거를 같이 섞어요 습식이에요 한번 골고루 섞어줘 체에다가 살살살살 내려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을 쳤는데요 이렇게 해서 꼭 잡아서 이렇게 톡톡 때려서 얘가 깨지지 않으면 습도가 습이 맞는 거예요 한번 더 낼게요 이렇게 채를 두 번 쳐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채를 두 번 쳐서 준비해 주세요 팥이 막 긁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나 끈해서 하나 끈해서 먹어봐요 안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비벼 봐요 이렇게 뭉그러지죠 이러면 이거 익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팥물을 팥물 좋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혀서 잡지세요 이러면 묵은 팥도 하나도 안 하려요 그런 다음에 뜸을 드릴 거예요 우리 밥 뜸 드릴 시 불을 조그맣게 해서 완전히 뜸을 드려 주세요 뚜껑 열어볼게요 자 물기가 없죠 근데 팥에는 아직 물기가 약간 살랑살랑 있어요 음 아유 알겠어요 소금을 반스푼만 넣어서 사르르르르 우리집은 팥고물에 설탕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소금으로 갈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넣는데 만약에 설탕을 넣는다고 하면 다 식힌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조금만 더 뜸 드릴게요 한 번 더 이게 툭툭 이렇게 으깨질 정도 보이시죠 팥도 안 되고 물기가 있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김을 쑤인 다음에 이 팥을 완전히 으깨는 것보다 살짝 팥알이 있는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뜨거울 때 으깨야 돼요 식으면 잘 안 으깨져요 팥고물로 했으면 얘를 식혀주세요 맛있어 간도 딱이야 이러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여기서 나는 좀 달달한 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때 설탕을 넣으면 돼요 다 빻아서 식은 다음에 뜨거울 때 넣으면 어떻게 되나 찌름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설탕을 넣도록 하세요 저는 설탕 안 넣을 거니까 그냥 해요 세 번 안 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 하세요 대충 대충 쌀가루는 두 번을 안 칠 거라서 이걸 2분의 1로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맨 밑판에는 설탕을 살짝만 깔을게요 이러면 떡이 실리콘보 해서 워낙 잘 떨어지기도 하지만 더 잘 떨어져요 특히 면보를 쓸 경우에는 조금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팥을 밑에니까 약간 빡빡한 것보다 약간 잘 펴서 사실은 원래 떡틀을 두고 하려고 했는데 마님들이 떡틀이 없으니까 엄마가 지금 바로 여기다 하니까 조금 떡이 얇게 될 수도 있어요 곱게 2분의 1로 나눠 놨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터서 이거는 찹쌀이 들어가서 떡 두께가 얇아질 거예요 맵삶으면 두껍게 하거든요 찹쌀이 들어가면 조금 얇아요 찹쌀떡은 얇잖아 먹어보면 그렇지? 가해가 말라요 스테이 이렇게 웍에 물을 팔팔 끓여서 떡볶음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유리뚜껑을 덮게 되면 수분이 떡에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면보가 있으면 하나 덮어주세요 이런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어주세요 시간은 20분 하나인데 20분하고 10분 뜸 들릴 거예요 20분이 지났는데요 떡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옆으로 조금만 줄이고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꼭 질러서 쏙 빼보세요 익었기 때문에 안 붙은 거예요 젓가락에 뚜껑을 덮고 불을 조그맣게 해서 뚜을 불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5분만 기다리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밀어낼게요 아 다 됐다 조금 식으면 짤게요 잘라 볼게요 음 엄마 대박 단면이 제대로 나왔어요 우리 많이 들고 보시라고 팥시루떡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가을에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 cheapest eu 능력 au